아 나 진짜 힘들다고 나들꺼 또 어디가냐고 아 진짜 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지난번에 말도 안되는 포차음식 만들어서 못먹는 깽미한테 억지로 먹이고 그래가지고 깽미한테 좀 맛있는걸 사주려고 가고있는 중이야 진짜 진짜 뭐 먹을건데 뭐 먹을건데 킹크랩을 사러가고 있어 진짜 진심 리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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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크랩 내가 좋아하는거 개 솔직히 얘기하면 너 개 좋아할때 아니거든 개먹는다고 8kg 쪘다 8kg 진짜 나 8kg 오빠 너무 심각해 진짜 완전 돼지 돼가는 느낌이야 돼지와 이제 너 돼지 됐어 이제 그래도 오늘 개만큼은 내가 뽀샤지게 먹을꺼다 볼래 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얘 미쳐가는거 같아 걔 때문에 미쳐가는거 같아 경미야 너 크랩이 크랩 종류가 몇가지인줄 알아? 크랩? 어 어 블루크랩 하고 레디크랩 까지만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네 킹크랩 요거 여기에 있는거 4개 요거 4개 있는거 블루크랩이지 이거 블루크랩 오빠 얘 탈출해 알고있어 살은 걔 많이 안찾네 살은 많아 이 정도는 많은게 요걸로 하나 쪄주시고 사장님 얼굴 한번 대봐 아니 나 찝을 것 같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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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려봐 한 번 땀 물려봐 그래? 과거 이건 어떻게 해? 이거 한 번 안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멍게 하고 회상 같은 것도 서비스 달라고 그래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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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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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자칫 같은데 아까잖아 어? 통행 지자는데 그거 말고 멍게 서비스는 저 멍게는 자 오늘 그 킹크랩 2.5kg 정도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광어 한 마리까지 해가지고 18만 원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으호호 드디어 얘를 싹둑 잘라서 와 기대돼 너무 기대돼 두구두구두구 빠바바바밤 빠바밤 야 너 이씨 너 때가 있어 이거 봐봐 우와 진짜 크지 진짜 크다 드루와 드루와 됐어 자 준비해서 이제 맛있게 먹자 먹어봅시다 안녕하세요 하이 A TV 주인장 하이아빠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람 고픈 근육 깽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맛있겠다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게 따끔따끔거려 얘 다리 봐봐 다리에 털이 있어 털개인가? 털개인가? 털개도 종류가 있다더라고 털개 근데 오빠 얘는 왜 집게가 짝짝이야? 진짜 털도 있어 개털 개털 됐어요 나 개털이에요 우와 이거 보이나? 어쩐지 되게 무겁더라 살이 엄청 통통하네 눌러봤을 때 쏙 들어가길래 살수율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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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대박 완전 큼 그것도 네 입으로 들어가는거야? 좀 너무하는데 자 오빠 앞으로 이런거 먹자고 호차 음식 하지 말고 이거 사먹는거야 해먹는거 아니야 너무 맛있잖아 이거 어떡해 아니야 난 그래도 꾹꾹이 할거야 옳지 않아 할거야 그러지마 옳지않아 으악 이런식으로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거야 지금? 복수 와 진짜 이따라 옳지않네 진짜 근데 녹반 뭐가 필요할거 같아 뭐가? 너무 맛있어 대박 녹반 줘봐 좀 기다려봐 이거 먹어줘야지 또 그러지않아요? 원래는 오늘 술 안먹는다고 해놓고서 나 오늘 술 진짜 안먹으려고 하는데 와 진짜 달고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이거 한번 딱 먹더니만 바로 소주로 끄내오네 아 이거 먹어줘야 또 그렇지않아요? 응 지난번에 먹었던 홍게 기억나? 홍게 기억나지 그때도 살이 꽉 찼었잖아 응 혹시 그때 그 홍게 맛과 지금의 맛을 좀 비교할 수 있겠어? 일단 네가 더 달아 그리고? 살이 더 통통해 하하하하 그렇지 더 커 그렇지 먹기 쉬워 어 걔 다 너무 많아 먹기 힘들었어 어 근데 여기 좀 감칠맛이 조금 더 있네 응 쭉 밀어가지고 응 떠서 응 먹는거야? 나쁜오빠네 어? 동생을 배려할 줄을 몰라 아 분해해주세요 뭐야 공주야? 어 뭐래니 하하하하 진짜 짜증나 짜증나고 있는데 짜증 공주하고 싶다고 오늘 맛있는게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빨리해주세요 빨리 너무 좋아 행복하지? 응 오빠 다시는 날 내리고 닭발같은 이런 실험같은 거 하지마 할거야 지는 이만인 보다 이거 좋아 진짜 바꿔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이거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짜자잔 행복하여 오빠! 킹크랩은 다리가 몇 개개? 8개 그러면 대게는 다리가 몇 개개? 바본줄 아냐? 10개! 10개 아닌데! 어이가 없네 바보 아니거든 먹을줄 아는구만 그만 까불어 개 앞에서는 개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개 다리 하나에서도 꼴라박는 재미가 있다 예 정말 너무 올라가는데요 이 안에 내장이 있으니까 오 마이 갓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? 다 튀어서 진짜 이건 장갑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드실 때 장갑 꼭 끼세요 저는 지금 장갑이 코팅 장갑 밖에 없어가지고 우와! 오빠 이렇게 딱 띄다가 밥 비벼 먹으면 딱 있다 김 집어넣고 근데 오빠 내장이 되게 달달하다 그때 내가 홍게 먹을 때 너 내가 이 껍데기 까가지고 오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그랬어 내가 아 나 진짜 밥 밥 긁어먹어 아 겁내 짰어 진짜 아 순간 나 욕 안하는데 욕할 뻔 정말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건 이미 내가 먹어봤어 엄청 달아 엄청 달지 그랬음이 걔를 분해지니 수 하이 진짜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할 때는 내가 할 때 몰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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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요즘 시기에 먹을 수 있는 그 블루크랩 내가 이거 발음이 좀 안 돼가지고 이거 왜 블루크랩 발음이 이렇게 힘들지? 블루 블루 아무튼 블루크랩을 오늘 먹어봤는데 블루와 레드크랩 말고도 털게 어 털게 돼 있고 브라운크랩도 있는데 그 크랩을 전부 다 놓고 한 자리에 놓고서 비교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하고 싶어 근데 나 왜 오빠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얘가 왜 불쌍하지? 하하하하 유유 하하하하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깽미와 같이 촬영을 해가지고 즐거운 자리였는데 우리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웨이 TV 주인장 하이 아빠였습니다 신선하고 품근형 깽미였습니다 안녕